그 미성년자 약치유인제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일단은 미성년자 약치유인 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단 쟁점부터 먼저 설명 드릴께요. 약치유인제. 자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약치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고 일단 조문 분석이 제일 먼저 중요한 거에요. 두 번째가 유인이라는 쟁점을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시험에서 여기서 포인트야. 약치에서 쟁점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야 이리와 따라와. 이제 끌고 가는 거야. 우리 껌 팔러 가자. 그래서 어린아이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 있잖아. 이게 약치인데. 포인트가 뭐냐면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289 쪽의 첫 번째 판례. 별표 치시고. 이게 이제 약치에 대한 개념인데. 자기 경상도 쪽에서 아저씨가 막 놀이터 같은 데 가서 초등학생들한테 장난감 총 주고. 여자애들 인형 주면서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강간하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면 절대로 누군가 뭐 준다고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계속 교육을 하죠. 버스 정류장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짜리에 있는데.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팔목을 잡으면서. 웃을까를 잡으면서. 야 우리 집에 자러 가자 그랬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깜짝 놀라지. 손을 빡 부딪히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엄마 아빠 있잖아. 아침에 나 학교 가는데. 버스 타는데. 어떤 술 취한 새끼가. 내 팔목을 잡으면서. 우리 집에 자러 가자 그랬대. 어떨 것 같아. 어?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딸내미가. 엄마 나 큰일 날 뻔했다. 어떤 아저씨가. 술 취한 아저씨가. 나 이렇게 잡아뜬기면서. 우리 집에 자러 가자 그랬다. 내가 싫다고 탁 불치고 갔다. 아저씨가. 깨샤깨 하면서 욕을 했다. 어때요. 어? 무섭죠. 무섭죠. 자. 지금 약지가. 쟁점이 지금 이거예요. 미성년자에게 대꾸가. 이게 약치잖아. 자.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를 요하냐. 이거예요. 억압할 정도까지 요하냐. 이게 쟁점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억압은 못했잖아. 노이 새끼. 이리 와. 헤드라켓. 이리 와. 이 새끼. 이거 아니잖아. 지금 현재. 뚝뚝 잡아당기는 거. 이것도 과연 약치라고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를 요한다. OXX. 반항을 요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에요. 자. 1번 판례. 가는 목적 약치인 채. 나중에 배웁니다. 약치라는 행위가 뭐냐.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 끌어서 땡기는 것을 말하는다. 근데. 자. 세 번째 줄.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게 쟁점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 뭐라고 소개했어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것을 요한다. OXX. 자. 두 번째 쟁점. 이번에는 미성년자 약치 유인. 보통은 약치 유인은 붙어서 붙여서 같이 얘기합니다. 유인. 유인은 꼬시는 거잖아. 이게 유인이라는 단어가 허위일 것을 요하느냐라는 쟁점이에요. 허위일 것. 유인은 꼬시는 거잖아. 자. 이것도 잡지사 기획실장 판례예요. 아. 진짜. 이것도 가슴 아파요. 딸내미가 실제 사건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이고 엄청 예뻐요. 키도 실제 판례도 키도 170도 넘어요.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이니까. 엄청 예뻐요. 근데 고등학교 학교 길에 우리 길키 아시죠? 길거리 캐스팅 아시죠? 그렇죠? 이 잡지사 기획실장이 잡지를 딱 보여주면서 니네는 보여줄 일 없고. 자. 우리 엄청 이쁘다고. 야. 연예인 할 생각 없냐고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명함 딱 주면서 기획실장인데 내가 아는 연예인 A도 연예인 데뷔시키고 B도 연예인 데뷔시키고 내가 사실 아. 그런 사람. 연예인 되고 싶으십니까? 어때? 고등학생인데요. 고등학생 때부터 연예인이 돼야지. 이런 거야. 어때? 의지인가요? 옛날 판례인데 이제 또 따라왔어요. 연예인이요. 와. 돈도 잘 받고. 와. 이렇게 해서 따라가서 둘이 동거합니다. 대박이죠? 어떨 것 같아요? 딸내미 연예인 된다고 잡지사 기획실장 집 나가서 동거해요. 어때요? 어? 뒤집어지죠? 그래서 찾아갔더니 기획실장 키는 163인 거고 여자가 173인 거고 그랬어요. 그리고 둘이 단칸방에서 동거하고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딸이. 엄청 이쁜 딸내미가 잡지사 기획실장 따라가서 동거해요. 어때요? 안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이 사건에서 야. 너 이 새끼 네가 강간한 거다. 이랬어. 일단은 수사당에서 강간은 안 된다고 했어요. 여자가 등치도 훨씬 크고 여자가 때렸으면 때렸지. 강간 당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강간은 안 된다고 했어. 그 다음이 이제 쟁점이 미성년자 유인죄야. 이 기획실장이 뭐냐면 실제로 잡지사를 다녀요. 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판사님 형사님 억울합니다. 나 이 여자 사랑해요. 이러는 거야. 어때? 어때? 네 딸이 이 여자 사랑해요. 그래. 어때? 엄마가. 어때? 개빡치지? 이 개새끼하고 이거지? 이 여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때? 연예인 만들어드리려고 연예인 만들어줘서 어머니! 어때? 나이도 12살인가 차이 납니다. 개빡치죠? 그렇죠? 지금 이거야. 자기는 진심이었다는 거야. 연예인 만들어줄 것이 진짜로 연예인 만들고 싶고 사진 찍고 계속해서 자기 하는. 얘를 연예인 만들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하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에 빠졌다. 이거예요. 우리 딸의 의사를 존중한다. 기획실장님 사랑할 수 있다. 개빡치겠죠? 그렇죠? 이게 말도 못하죠. 자 이게 허일 것을 요하냐는 거야. 허일 것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너가 진심이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꼬셔서 데리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를 뭐로 처벌하겠다? 미성년자 유인죄로 처벌하겠다. 그럼 시험 문제 또 뭐라고 나오겠어요? 미성년자 약치 유인죄에서 유인은 반드시 허위일 것을 요한다. OXX 이 쟁점이에요. 고맙습니다. 피아노자이 Simple things up asLaS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